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 하에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지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킬로미터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나카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킬로미터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만 2000킬로미터.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킬로미터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올려집니다. 지각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해일이 엄습한 수심 4천 미터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또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7천 미터 높이의 운석궁 테두리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운석궁 지름은 4천 킬로미터로 화암섬에서 중국 대륙 일부까지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사소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석궁이 생겨난 후엔 어떤 일이 우주에서 보면 운석궁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상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천만 메가톤입니다. 돈모양으로 부풀어오른 후 밀어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제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천도의 열이 초석 300미터로 밀려옵니다. 암석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하세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란 바다도 비연동에 휩싸입니다. 암석증기에 뒤덮인 지구 해수면은 거품이 격렬하게 이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의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전은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중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천미터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킬로미터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 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γ to tysiąc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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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